아 뭐야? 우와 진짜게 많네 저 위에 있는거 죽었나? 몰라 아니면 같은팀인가? 일단 업쳐야겠다 같은팀은 절대 아닌거 같애 같은팀은 이미 진정하게 왼쪽으로 쐈을거 같은데? 대박 아 왼쪽이 없네 1팀 2팀 3인듯? 2팀 3 나이스 엄마 꺼졌다 아 폭이 없는게 아쉽다 와 아 제발요 나이스 아 제발요 아 쟤 폭 없는데? 살이 있는거 같은데 사과 아 아 아